안녕하세요. 평안된 남자 신송조 인사드립니다. 오늘 간만에 레카즈를 하러 왔는데요. 두 가지 사건 준비했습니다. 티몬 정산 지연 사건과 AMD 제품 출시 지연 사건입니다. 둘 다 IT 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놓칠 수 없는 이슈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티몬에서는 매우 저렴한 그래픽 카드와 완본체를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근데 지금 물건을 받지 못하거나 취소를 했는데 환불조차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더 많은 피해 증가를 막기 위해서 꼭 다뤄야 될 문제라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AMD 출시일 지연입니다. 이거는 딱히 피해는 있을 건 없는데 7월 31일에 출시되는 줄 알고 기대했다가 실망하실까봐 짧게나마 준비를 해왔으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와 함께 영상 한번 훑어보도록 하죠. 일단 티몬 UMF 인터파크 AK몰 위시라는 온라인몰들은 Q10의 계열사라 보시면 됩니다. Q10은 싱가폴 한국계 기업인데요. 이게 한 4군데 해외에서 온라인몰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었고 꽤나 성행하고 잘되고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잘되고 있다 생각하면 특히 중국에서 많은 매출을 내고 있는 업체였는데요. 조금 무리하게 인수를 했습니다. 티몬 UMF 인터파크 AK몰 전부 다 적은 물들이 아니죠. 마지막으로 위시까지 인수하면서 자금이 완전 바닥까지 말라버리는 바람에 지금 큰 문제가 생겼는데요. 특히 위메프에서 대금 결제 지연이 한 2주 전에 먼저 일어났고 최근에 티몬에서 대금 결제 지연이 생기는 바람에 사건이 커지고 뉴스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티몬에 판매를 하고 있는 업체를 제가 한번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금요일까지 정산해주길 약속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19일이에요. 해주지 않고 다시 월요일 6시까지 정산해주길 했으나 결국 받지 못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 지금 정산이 지연되고 있다는 거죠. 고작 일주일 정도는 괜찮지 않냐라는 생각을 여러분이 하실 텐데 저게 고작 일주일이 아닌 게 티몬은 보통 정산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반 정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7월에 물건을 판매했다 칩시다. 아니다. 6월이라고 할까요? 6월에 판매했다 치면 6월 1일부터 30일까지 팔았는 금액 이 총 금액을 40일 안으로 준다는 거예요. 보통은 30몇일에서 40일 사이에 입금이 됩니다. 거의 한 달 뒤에 줘요. 그러니까 내가 팔았는 금액을 바로 돈 받는 거 아니야. 물건 이미 다 나갔어요. 유저한테. 그래픽카드 1,000개 정도 한 달 동안 팔았는데 그게 다 나갔습니다. 다 나갔는데 1,000개 금액이면 얼마쯤 되겠어요? 대충 따가다 짜도 몇 억? 많게는 10억 정도 될 수 있겠죠. 이게 내한테 대금이 지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일반 정산이 40일인 거지 일반 정산 말고 좀 더 길게 잡혀있는 애들도 있어요. 최대 140일까지 정산이 늦는 판매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거의 5개월 뒤에 받게 되었을 텐데요. 3개월, 5개월 뒤에 정산이 돌아왔을 때 과연 지금도 밀고 있는 이 티몬이 돈을 갖다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티몬이 상당히 독특한 방식의 특가를 하고 있었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일단 티몬이 있습니다. 티몬에 직접적으로 판매하는 업체들이 있겠죠. A, B, C 업체가 있어요. 이 업체는 도매상이나 소매상을 거치지 않고 티몬에 바로 판매를 하게 되니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티몬에 판매를 올리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중가에 대충 한 10% 낮게 올렸죠. 그런데 이럴 거면은 티몬에 쪼잔하게 하나씩 팔아가지고 택백 보냈는데 큰 이득이 남지 않기 때문에 굳이 안 할 텐데 티몬이 좀 싸게 줬는 대신 우리가 역으로 한 개 팔 때마다 4에서 10% 되돌려줄게 페이백 해줄게 라는 정책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는 이제 가입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적어도 5, 6%는 페이백을 받을 수 있다 라는 내용을 안내를 들었고 사실 들어가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음 이게 문제가 어떻게 했냐면 자 그래 페이백 해주는 거 충분히 비싸게 팔면 해줄 수 있겠지 티몬이 수수료도 받고 할 테니까 근데 유저한테도 어떻게 팔았습니까? 특정 페이로 구매하거나 삼성카드 같은 걸로 구매하면 추가로 10% 할인을 해줬죠. 쉽게 말해 얘네들이 쪼는 가격에서 더 깎아서 여러분한테 판매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10% 손해보고 또 이쪽에서도 10% 손해보는데 20%는 땅 파서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수수료가 20%나 돼요? 그렇지 않거든요. 20%는 어디서 메꿔놓을까요? 티몬이 투자금을 유치해서 몇천억? 유치해서 다른 업체를 이겨보겠다고 과연 돈을 저렇게 버려가면서까지 했을까요? 아닙니다. 티몬은 사실 가지고 있는 선결제 받았던 그 금액으로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정황이 드러난 거는 티몬 쪽에 얼마나 유보금이 있는지 확인했는데 사실상 빚잔치랍니다. 유보금이 없어요. 실제로 한 달 뒤에 대금 지급하거나 빨라야 이제 40일 대금 지급이라니까요. 길게는 3개월 5개월 뒤에 대금 지급하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미 결제 받은 액수가 있을 거예요. 그 금액은 어마무시할 겁니다. 대충 IT쪽만 따져도 한 달에 천억 규모는 되는 걸로 보이는데 2천억 3천억이 넘겠죠. 근데 그 돈이 다 어디갔나요? 없으니까요. 지금 정산을 못해주고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여기서 10% 여기 10% 빠꾸쳐주던 것들은 자기 살 깎아먹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티몬이 그럼 왜 그랬을까? 이걸 알아야 되는데 티몬이 그랬던 이유는 주식 상장에서 내 주식 팔아먹으면 저기서 손해본 걸 메꿔놓을 수 있었다는 계산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상장에 실패를 했어요. 그럼 돈 들어올 구멍은 없고 무리하게 위시까지 마지막으로 인수하면서 Q10 본사에서도 지금 보유금이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대금 결제 지연된 거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성료님 그래도 저는 이미 물건 받았어요. 저는 손해볼 거 없는데 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물건을 못 받은 분들도 있습니다. 이분들 지금 2주째 안 오고 있거나 1주째 안 오고 있죠. 그 안 오는 이유가 판매자한테 대금이 지급이 안 되고 있으니까 판매자도 불안해서 주문 들어온 걸 지금 못 내보내고 있는 거예요. 왜? 다음 달 금액 들어올 거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이번 달도 안 들어왔는데 그러니 제품은 안 내보되고 있어서 딜레이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카드 결제도 막혀 있죠. 심지어 무슨 무슨 페이로 사는 거나 아니면 팀은 쿠폰으로 사는 것도 다 막혀 있습니다. 다 막혀 있고 지금 되는 건 온리 현금 입금 결제밖에 없습니다. 현금 입금 결제만 열어놨는 건 너무 얄팍한 수가 아닐까요? 지금 내가 현금이 부족하니까 당장 딴 데는 정산을 미루고 이 현금으로 메꿔보겠다는 생각인 거죠. 예전 머지 사태가 생각날 정도로 조금 문제가 있는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막을 거면 모든 결제를 다 막으셔야죠. 어쨌든 지금 막혔낸 이유는 카드사 있죠. PG사에서 대금을 지금 못 받고 있습니다. 어디? 티몬에 티몬한테 대금 지급을 못 받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죠. 대금 지급 못 받는데 어떻게 카드 결제하게 해주겠습니까? 막아버린 거죠. 지금 카드 결제도 안 되고 환불도 안 되고 있습니다. 환불 안 되는 것은 소비자한테 분명히 치명적이고 이것뿐만 아니라 여행사 같은 거 있죠. 지금 저는 제품 위주로만 얘기했는데 여행사도 여행사 상품이 취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장 8월 달에 휴가철인데 여행 가려고 예약자 받았던 거 어떤 분들은 해외여행 간다고 천만원짜리를 긁어놓으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게 다 지금 취소가 되고 있고 환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PC쪽에 관심 없더라도 많은 피해를 낳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되고 지금 팀원에 뭔가를 결제했다면 빠르게 환불을 하시고 혹시나 현금으로 결제하는 짓은 하지 않으시는 게 현명합니다. 그리고 아니 그러면은 뭐 대금, 미지급 물건은 다 왔는데 용산의 용팔이들 내가 용팔이 싫어하는데 용팔이들만 피해 있는 거 아니야? 내가 갖고 상관없는 얘기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텐데 짧게 얘기를 해드리자면 최근 특가는 가장 저렴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팀원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저만큼 저렴하게 구매할 기회를 잃어버린 거죠. 팀원이 무너지면요. 두 번째 용산에 피해를 입은 업체들이 그러면 망하지 않겠어요? 맞잖아요. 적게는 6억 많게는 100억 규모라고 하는데 이게 전혀 못 받는다면 분명히 엎어지는 업체들도 생길 겁니다. 물론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웨이코스 마이코닉스 에스티컴 이런 커다나 피시덱트 같이 큰 수입사야 솔직히 10억이 터지든 20억이 터지든 무너지진 않을 겁니다. 거기는 규모가 꽤 크기 때문에 그 정도 현금을 융통할 수 있는 능력이 되거든요. 근데 총판들 있어요. 클릭 뭐뭐 아니면 에드네트워스 어 랑 에스 마이오랑 이런 곳들이 있습니다. 좀 작은 애들 예전에 저랑 마차에 있었던 디아머시기도 있고요. 그런 총판이나 도매몰 이런 곳들은 사실 1, 2인 체제 4인 체제로 흘러가는 경우도 많은데 자사 보일금이 그리 많지 않거든요. 20억짜리 터지고 이러면 부도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물론 제가 앞에 언급했던 업체들이 부도 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중에는 대규모도 있고 중규모도 있고 소규모도 섞여있으니 제가 거기 자금 사전까지는 알 수가 없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용산은 이미 긴축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보통 제품을 먼저 주고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 달 정도 뒤에 금액을 받아요. 근데 지금 그런 걸 좀 줄이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얘가 도산할 수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 여러분한테 팀원에 PC를 판매했다 쳐요. 그러면 이쪽 도면상에서 그래픽카드 가져오고 저기서 CPU 가져오고 저쪽 총파에서 램 가져오고 이럴 거 아니에요. 한군데 터지면 거기만 터지는 게 아니라 여기에 물건 납품했는 다른 업체들도 연관이 되어서 연세 도산할 확률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 규모 금액이 자꾸 커질 거예요. 제가 지금 얘기한 거는 꼴랑 한 달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2개월, 3개월 특히 7월 동안 큰 특가를 많이 했었잖아요. 조택만 해도 그래픽카드 1,000개 규모를 특가를 한 것 같고 PC 디렉터도 만만치 않게 특가를 했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한상 컴퓨터에서도 완본체 특가를 엄청 많이 했고요. 7월 게 터지면 지금 터졌는 금액보다도 훨씬 높은 금액이 되겠죠. 그리고 6월 걸 안 줬는데 7월 걸 주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피해액은 더 커질 전망이고 그게 어느 정도까지 될지 알 수 없으니 용산도 꽤나 큰 피해를 입을 것 같고 그렇게 엎어지는 업체가 생기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단아회에 들어가면 밑에 저렴한 물도 있잖아요. 위에 좀 비싼 물도 있고 우리는 보통 저렴한 물도 삽니다. 근데 이 규모가 줄어들면 저렴한 물도 저어지기 때문에 좀 더 비싼 가격에 살 확률이 높아집니다. 경쟁이 줄어드는 거죠. 그 얘기를 하니까 그럼 망하는 업체가 현금을 가지기 위해서 좀 특가를 더 많이 하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예전에 팀원 특가 같은 경우는 팀원이 손해보는 금액을 어느 정도 돌려줬기 때문에 그렇게 저렴한 가격이 가능했던 거고요. 지금 일반적인 특가 했을 때는 여러분 생각하실 때 그리 메리트 있는 가격이 아닐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돈이 정말 급하면 여러분한테 한 장 두 장 찢어서 안 팔아요. 그냥 뭉터기로 100장 50장씩 다른 업체에 넘기죠. 도망칠 때도 그러거든요. 밤에 친한 업체한테 한꺼번에 다 딱 넘기고 쬐버려요. 용산에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여러분이 크게 이득 벌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남의 아픔을 이용해서 내가 배를 불리겠다는 그런 얕은 생각은 웬만하면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얘기 하시는 거 보면 솔직히 제가 영상 편 드는 게 아니라 좀 그래요. 언제 내가 또 그런 상황이 올지 모르잖아요. 맞죠? 상품 백화점 무너질 때 옷 건져가는 느낌이란 말이야. 그런 댓글은 웬만하면 못 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영상 쪽에 야가씨들이 많아서 좋아하더라도 그러진 않거든요. 그런데 그걸 이용해서 내가 이득 볼 게 없느냐라는 얘기를 채팅으로 적는 거 봤을 때 좀 마음에 아팠습니다. 여튼 미정산 금액 6월 미정산 금액만 벌써 용산 쪽만 천억에 가깝다고 보이고요. LG랑 삼성은 빠지기로 이미 8월 되면 다 빠진대요. 다 빠지기로 했고 LG도 400억 규모가 된다고 합니다. 여행사 규모도 여행사 십몇군데 합치면 천억 규모가 된다고 그러고 7월 미정산 금까지 확인이 된다면 훨씬 높은 금액으로 산출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몇천억 규모의 부채가 팀원에게 얹어져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확인했을 때도 지금 터졌는 미정산 급뿐만이 아니라 이미 몇천억 규모의 부채가 있었던 걸 알고 있거든요. 팀원은 그래서 이걸 과연 갚을 수 있을까 많게는 조단일을 떠드는 분들도 있던데 일정규모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찌했던 몇천억 넘습니다. 지금 확인된 밤에도 1700억 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팀원 UMF 인터파크 AK몰에서 현금결제를 하지 않으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심지어 카드결제도 지금 하면 안됩니다. 카드 취소가 안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구매자체를 미루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여름휴가 생각하고 특가로 휴가지를 선택하고 금액을 결제하셨다면 취소당할 확률이 매우 높으니 일찌감치 다른 곳으로 바꾸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러니까 여행사 빨리 바꾸세요. 자 그렇게 팀원 미장산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은 AMD 출시 지연 소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AMD 출시 지연 8월 8일 8월 15일로 1,2차 이렇게 출시 지연이 됐습니다. 이게 뭔 얘기냐 궁금하실 텐데 8월 8일에 R5 랑 R7 그러니까 9600X 9700X를 출시하고요. 8월 15일에 9900X와 9950X를 출시하기로 미뤘습니다. 원래는 7월 31일에 출시하기로 했죠. 엠바고 해지하기로 했었는데 결국은 밀렸네요. 근데 AMD의 한 6개월 전쯤에 잡아놨던 예상이 8월이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리하게 땡기려고 했다가 지금 패키징 이슈가 생겨서 미루게 됐는데요. 알려지지 않은 품질 이슈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오해하실 거 아니에요. 오! 시필 뭐 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인텔도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인텔에서 CPU 못 사겠는데 다음 세대 AMD CPU도 그러면 어떡하냐? 그럼 살 CPU가 없는 것 같은데 7000CG나 사야되나? 라고 하실까봐 설계와는 관련 없는 이슈라고 못 박더라고요. AMD에서 공식 발표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능이나 아니면 코어 쪽의 설계와는 문제가 없습니다. 치명적인 이슈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전문가의 예상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CPU 히트 스프레드나 CPU 후면에 접점이 있죠. 여기에 패키징 불량이 생겼거나 일부 불량 코어 같은 게 QC 단계에서 거론러지지 않고 출하가 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출하된 판매할 제품들이랑 테스트용 샘플 제품 전부 다 회수조치를 했습니다. 덕분에 벤치도 조금 늦게 해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제대로 퀴즈된 제품은 다시 출하하기로 마음먹은 거니까 뭐 어떻게 보면 좋은 거예요. 불량 제품 섞여 있는지도 모르는데 이걸 그대로 소비젠트 팔아서 잡음이 생기는 거다. 확실하게 테스트된 제품과 전량 교체해서 나온 게 좋겠죠. 다만 유저 입장에서는 아 일주일이나 늦어지면 좀 그렇네 라고 생각하실 텐데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저는 불량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는 인텔보다는 지금 MD의 행태가 오히려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런 일이 아예 없는 게 최선이긴 하겠죠. 그리고 엠바고 있죠. 보도 통제 기간 요것도 딜레이 됩니다. 지금 출시일로 딜레이가 돼요. 그래서 리뷰는 다소 늦어지는 거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브라브라 렉카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먹고 있으면 리뷰 올라가니까 그래픽카드 가슴 비기피 한번 올리고 그 다음에는 아 딱 9000시즌 리뷰 올리면 맞겠네 라고 생각했는데 망했어요. 지금 밤새워 가면서 3일 작업했는 거 써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도 좀 아쉽네요. 그리고 덤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인텔 CPU 전압 문제죠. 13, 14세대 13, 14세대 철권 이슈 문제 그거 불량 생기는 이유 공식 발표가 있습니다. 마이크로 코드 패치로 전압을 수정하게 됩니다. 과전압이 가는 게 문제라고 하네요. 특히 민값으로 근데 이게 또 완벽한 해결이 아닐 수 있다는 소문도 놔두고 있는데 아직까지 완전한 해결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8월 중으로 마이크로 코드 패치가 올라온다고 하니 이거 패치하고 이슈가 해결되는지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빠이빠이 오늘 중복인데 맛난 거 사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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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